중국 베이징에서 대형 모터쇼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격전지답게 이번 모터쇼의 주인공은 전기차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가장 북적인 곳은 최근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샤오미 부스였습니다. 레이진 회장이 직접 나와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 비아디도 질세라 새 모델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중국 시장은 전기차가 대세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올해 출품된 자동차는 110여종인 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신에너지 차는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270여종에 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IT 공룡들이었습니다. 샤오미뿐 아니라 화웨이도 중국 전기차 브랜드와 합작한 모델을 선보이는가 하면 새 자율주행 시스템도 내놨습니다. 반면 중국 전기차 공세에 시달리며 저가 모델 생산을 재촉하는 테슬라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행사장에 1,200여 명의 임직원을 보내 중국 자동차 시장과 전기차 기업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주인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